자, 다음으로는 이번 나루토 토론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죠? 영상 자체는 19분이지만 독고에 올라온 형님 반응 영상은 26분입니다. 보통은 그냥 스틱하고 훑어보다가 음, 태행킹이? 하고 넘어갔는데 무려 7분이나 멈춰서 같이 토론했다라는 것이죠. 객관한 100%의 왁구님께서 심지어 토론했다라는 건 바로 재밌는 만화다. 그리고 다음은 왁구님께서 나루토 관련했던 컨텐츠 생각보다 많이 하셨더라고요. 용과 같이는 관외 같지만 나루토의 스톰은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렇다는 건 나루토에 대한 공격은 왁구님과 버거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루토팀의 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약간 마지막에 이세돌이랑 왁타버스를 살짝 끼워두는 느낌이 좀 있네요. 날 오늘 키자루로 왔는데? 개웃기네.